우리 멤버 형들 우리 서로 매일매일 지내면서 고맙단 말 잘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? 그럼 우리 좀 로맨틱하게 저 다리에 가서 얘기 좀 나와볼까요? 우리 가족들도 고맙다는 거 엄마랑 아버지 그쵸 준아 명호야 고마워 여기 준 명호 있어요 아니 근데 디노씨 사진은 장돌하게 찍었는걸? 디노씨 아까 호시 형이 호랑이 할 때 뭘 그렇게 웃으신 거냐 아 웃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따로 비웃는다 그런 나쁜 뜻이보다는 아 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왜 웃는 거야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질려~! 호시 형이 늘 호랑해 막 호랑해 호랑해~! 호랑해? 이게 솔직히 알잖아요 멋있는 호랑해였어 오히려 더 광기가 보이네 오히려 더 광기가 보이네 그래서 신선해서 퍼질거죠 야 그럼 우리 이렇게 일렬로 모였는데 저기